아파서 멀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그냥 무조건 저는 내가 휠체어 타서 못 걸으니까 그래서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고 이건 그냥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각도를 틀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랑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바꿔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한참 시간이 흐르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르게 판단하고 있고 다르게 느끼거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영상편집 저는 19살 임양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항암을 마치고 곤룡병 수술로 인해서 아직 걷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방 안에만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겨낼까 봐 너무 무서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좀 쑥스럽겠지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19살 임양은이라고 합니다. 아, 쑥스러워서 베베 꼴나는 거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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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떻게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 계신다고 하셔서 바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됐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음, 골육종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단을 받고 작년 11월에 치료가 끝났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골반 수술을 그래서 아직 못 걷고 휠체어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유,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하셨다. 실례가 된다면 네. 골육종이 어떤 병인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골육종 뼈에 생기는 암이라고 아유, 고생했어요. 아유, 고생했어요. 그러면 지금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계신 거예요? 학교는 그때 진단받고 그 뒤로 못 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유, 친구들 많이 좀 보고 싶고 그러겠어요. 네, 완전 보고 싶어요. 근데 뭐 어떤 게 좀 고민인 거예요? 어... 그냥 저 혼자 많이 그냥 애들은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괜히 저 혼자 멀어질까 봐 무섭고 아... 올해 안에 학교... 그러니까 걸어서 학교 못 가면 진짜 내 곁에는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자꾸 약간 친구들한테 자꾸 집착하게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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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떤 것 같아요? 뭐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잘 모르겠고 그냥 계속 드는 생각이 내가 아파서 멀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어... 그냥... 그냥 무조건 저는 아, 내가 휠체어를 타서 못 걸으니까 그래서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냥 괜히 뭔가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저한테 안 오는 것 같아서 계속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도가 지나쳐서 계속 집에 놀러 오라고 그만 말하라고 알겠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몇 번 듣다 보니까 혼자 많이 울 때도 있는 것 같고 어... 그냥 계속 저 혼자 걱정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 우리 영은 씨한테 친구는 좀 어떤 의미예요? 어... 약간... 어떨 때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 같아요 아... 가족한테 못하는 거 할 때 친구들한테 더 많이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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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민 상담하고 음... 저한테는 친구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그게 너무 당연하죠 아... 이제 우리 영은 씨 나이에는 그 이전의 어린 시절에 부모와 아주 밀착되고 굉장히 잘 지낸 그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이 나이가 되면 부모랑 사이 좋은, 먼 사이 음... 사이는 좋지만 조금 먼 이제는 그 아이처럼 딱 부모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이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랑 조금 이렇게 독립적으로 약간 거리를 유지하는 나이거든요 그러면서 친구하고 그 이제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꼭 부모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친구한테 털어놓을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음... 네... 영은 씨는 그 친구들이랑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제일 하고 싶어요? 그냥... 학교 가고 싶어요 아... 진짜 그냥... 네... 음... 그냥... 그냥... 맨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옛날 사진들 찾아보고 막 그러는데 네... 그냥... 그냥... 예전처럼 돌아가서 평범한 일상들 즐기고 싶어요 선생님이 이 얘기 하나 해줘야 되겠다 음... 사실은 이 병원이 내가 나온 모교예요 네... 근데요 어... 우리... 우리 실습조에 네... 음... 나보다 두 살이 많은 선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선배는 졸업은 우리랑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년은 휴학을 한 건데요 똑같은 골육종으로 아... 진짜요? 네... 오스테오사코마 그래서 지금은 여의도사고병원에 종양내과 교수로 있어요 아... 진짜? 네... 암환자를 보는 교수로 있는데요 다리를 좀 이제 그... 아픈 부분을 절단을 해서 아... 의족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네... 약간 이제 다리를 절죠 그리고 의족을 한 다리를 끌고 다녔다고요 네... 어... 우리 그 선배가 다리가 조금 불편하다는 걸로 내가 그걸 의식하고 지냈나?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나는 일단 영훈씨가 음...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이고 이건 그냥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러나 그러나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랑 여기서 조금 각도를 틀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랑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바꿔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한참 시간이 흐르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르게 판단하고 있고 다르게 느끼거든요 네... 근데 계속 같은 자리에서 아파만 하면 나는 몸도 아파 이걸로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오는 다양한 바람은 너무 세고 차갑고 아파요 아... 네... 또 하나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어... 사람이 상실을 경험하면 우울해져요 사람이 상실을 경험하면 우울해져요 슬퍼지고 근데 영은 양은 건강을 잃은 거예요 어쨌든 물론 지금 다시 회복해 나가는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근데 친구들마저 잃으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실에 대한 지금 이슈가 있어요 영은 양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좀 마음이 힘든 건데 어쩌면 또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요 어째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뭐 저 괜찮아 이게 더 이상한 거지 그냥 뭐 저 괜찮아 이게 더 이상한 거지 너무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결국 이렇게 아픈 과정을 왜 안 힘들었겠어 힘들었지만 그냥 겪어간 거지 그렇게 겪어가듯이 앞으로의 삶도 나는 선생님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응? 괜찮아질 거야 전부 다 흩어진 새벽 여섯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홈이라는 거 있는데 집처럼 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기대했으면 좋겠다 제발 우리의 따뜻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어떤 누구라도 우리 사이 풀지 못해서 Tell me I know Tell me I know Tell me I know 말 좀 해줘 내 안에서 내 맘에서 널 번치고 있어 널 겁겁이 나는 걸 어쩌겠어 난 너가 웃으면 난 너가 웃으면 Cause I'm good 흥 흥 흥 흥 흥 네가 울 수 있는 곳 네가 울 수 있는 곳 흥 흥 흥 흥 흥 아 너무 부끄럽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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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다 가수가 이렇게 노래 앞에서 불러준 적 있어요 혹시? 아유 처음이에요 완전 잘 모르세요 우와 오늘 이 영은 양의 마음 마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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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물음표를 오케이 했는데 또 영은 너 물음표를 오케이? 하라고? 괜찮냐고? 아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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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